공병호 TV의 공병호 일반적으로 조작 숫자들은 어떤 수학방정식을 만족하는 수들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수학방정식은 조작수를 제조하는 조작기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조작수들은 어떤 수학방정식을 만족하는 수들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수학방정식은 조작수를 제조하는 만들어내는 조작기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수학자의 눈에는 21대 총선의 사전투표 통계는 조작기계로 제조된 숫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사전투표에서 만들어낸 그 데이터와 통계라는 것은 조작기계로 제조된 숫자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C 교수가 쓴 조작수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한 세 가지 수학실험을 여러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실험에 대한 그 글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받았습니다마는 이것을 재구성해서 그냥 제가 인위적으로 설명을 드리기보다도 내용을 그대로 찬찬히 읽어주면서 간간히 저의 간단한 설명을 더하는 것이 여러분이 핵심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기수, 작위수입니다. 자연숫자는, 자기수라는 것은 가공숫자입니다. 인공숫자는 무작위수, 인위적인지 않는 자연숫자와 개념적으로 구별되는 수로서 흔히 어떤 특수목적을 위해 만들어진 수들이거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대수방정식의 답으로 얻어진 수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자기수, 인공수, 가공수, 조작수 이것은 바로 대수방정식의 답으로 얻어진 수일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자연숫자가 아니고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기수, 가공숫자라는 것은 무작위수와 개념적으로 구별되는 수로서 어떤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21대 총선에서 특정 정당의 승리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그 숫자는 보통 생활인이나 정치인 눈에는 그냥 숫자지만 수학자 눈에는 대수방정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수이기 때문에 해답을 찾아낼 수 있고 조작의 증거를 찾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래에 소개하는 세 가지 수학실험은 무작위수와 좌위수의 개념차이, 자연숫자와 인공숫자의 개념차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작된 것입니다. 이 실험은 사전선거 득표수 조작 의혹의 수학적 분석 과정을 보다 쉽게 이해하는 데 지침이 되는 수학 모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실험 1, 실험 2, 실험 3 세 가지 소개됩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너무 쉬운 것만 들을 게 아니고 조금 어려운 것을 지적으로 도전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험 1은 조작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실험 2는 어중간화의 조작이 된 겁니다. 실험 3은 완벽하게 조작한 겁니다. 21대 총선의 사전투표는 실험 3에 속합니다. 완벽하게 조작한 겁니다. 그것을 수학자가 증명해낸 겁니다. 그것을 간접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시 교수님이 친절하게 우리에게 실험 1, 실험 2, 실험 3를 무작위, 자연숫자로부터 실험 1로부터 시작해서 중간에 실험 2 그리고 마지막에 실험 3, 자기수, 가공수까지 여러분들 전체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실험 1입니다. 자연숫자입니다. 개입하지 않은 것, 조작하지 않은 것입니다. 0과 1 사이에서 두 개의 실수, 소문자 x와 소문자 y를 무작위로 뽑는 실험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소문자 x라는 것은 특정 후보의 관외 사전 득표수, 그 다음에 소문자 y는 특정 후보의 관외 사전 득표수를 뜻했습니다. 0과 1 사이에 두 개의 실수를 무작위로 뽑는 실험이다. 아무런 개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x와 y는 자유도가 degree of freedom이라고 합니다. 자유도가 각각 1인 수입니다. 이들 두 개의 수를 순서쌍 가로 열고 x와 y로 나타내면 길이가 1인 단위인 정사각형 내부의 한 점입니다. 따라서 실험 1은 단위 정사각형 내부에서 한 점을 뽑는 실험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좀 안 되더라도 얼추 이해되면 그냥 한두 번 정도 더 들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험 1이란 것은 개입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사각형 내부에서 임의로 한 점을 선택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개입이 없고 조작이 없기 때문에 분포도가 굉장히 많은 점을 자유롭게 찍을 수 있고 어떤 종류의 수학적 규칙성이나 패턴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실험 1입니다. 실험 1 완전 개입이 없는 상태입니다. 20대 총선은 완전히 개입돼 없었습니다. 그러나 21대 총선은 바로 실험 1이 아니고 실험 2도 아니고 실험 3에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험 2입니다. 실험 1은 어중간하게 개입한 겁니다. 이 p와 비슷한 이 숫자를 기호를 그리스어로 로우라고 합니다. 로우를 연과 일사에 고정된 실수라고 하자 실험 1의 수와 같이 두 실수 x, y를 뽑되 선택하되 그 합이 반드시 로우가 되도록 뽑는 실험이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제약 조건이 주어지는 겁니다. 엄격한 제약 조건은 아니지만 제약 조건이 주어지기 때문에 행동반경에 구속을 받게 되죠. 자유도가 훨씬 더 실험 1에 비해서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 숫자와 인공 숫자 사이의 어중간한 정도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해석을 하면 좋겠습니다. 이 실험에서는 실험 1에서 자유도가 각각 1이었던 x와 y 두 수 가운데서 어느 하나는 반드시 자기의 자유도를 읽고 0이 되어야 한다. 여기서 x는 자유도 1을 유지하고 y는 자기의 자유도 1을 포기한다고 서로 약속한다고 하자. 결국은 자연 숫자에 멀어질수록 자유도를 잃어버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미지 한번 보시죠. 이 약속은 자유도를 잃어버린다는 이야기는 아까처럼 사각형 안에 아무데나 위치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거의 비스듬하게 꺼진 직선 위에 어느 점에 위치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만큼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약속은 y가 자기의 자유를 포기하고 x의 의지에 따라서 결정되는 수가 되겠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y값은 x가 하나 값을 선택하면 y값은 1차 방정식인 y이골은 p-x 혹은 로우-x의 해답, 솔루션으로 자동 조직하게 된다. 그러니까 실험 1에서는 x든 y든 자기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지만 실험 2에서는 x는 y에 의해서 구속되고 y도 x에 의해서 구속된다는 거죠. 자유도를 많이 상실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실험 2는 실험 1의 수와 같이 단위 정사각형 내부에서 무작위로 한 점 가로 열고 x, y를 뽑되 제약 조건, 추가 조건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x 플러스 y이골은 p 혹은 p를 만족하도록 뽑는 실험이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훈련을 좀 받으신 분들은 검세히 이해를 하겠지만 일반인들은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어떻든 제약 조건이 더해질수록 선택의 폭이 점점점점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실험 2를 뜻하는 겁니다. 이 실험에서 x는 자유도 1을 유지함으로써 y는 자유도가 0인 수가 되고 y의 값은 x의 변수의 값에 따라 결정되는 수이며 y의 값은 p-x의 값으로 결정된다. 그러니까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x가 자유도를 1로 가지면 y는 자유도가 0이 되는 것이죠. 또 y가 자유도를 1을 가지면 x는 자유도가 0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마음대로 선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항상 사선 줄을 끈 직선 위에 위치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결정된 x와 y의 순서상인 가로 열고 x, y는 좌표 평면에서의 직선 y골은 x-p 위에 한 점이 돼야 된다. 아무데나 놓일 수 없고 반드시 사선 위에 한 점이 돼야 된다. 따라서 실험 1은 직선 p-x 위에서 한 점을 하나의 점을 선택하는 실험과 동일하다는 거죠. 실험 1에서는 사각형 안에 무조건 자기 마음대로 위치할 수 있지만 실험 2에서는 반드시 비스더마이건 사선 y이골 x-p라는 그 위의 한 점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건 자유도를 엄청나게 상실한다는 거죠. 실험 2에서의 추가 조건 때문에 점 x와 y를 뽑는 영역이 2차원 영역인 단위 정사각형에서 1차원 영역인 직선으로 대폭 축소되었다는 사실에 유의하면 추가 조건이 엄청난 외부의 힘임을 실감할 수 있다. 참 여러분들 실험 1에서는 사각형 안에 어디다 위치할 수 있다. 그러나 실험 위에는 엄청난 외부의 힘이 주어져가지고 제약 조건이 주어져가지고 반드시 직선 위에서만 위치할 수 있다는 거죠. 그 2차원에서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1차원으로 한정돼 버린 겁니다. 실험 2에서의 p는 사전선거에서 미리 설정한 후보자의 조작된 득표율을 해석하면 x와 y는 조건 x 플러스 y이골 p 하에서 나중에 결정되는 것으로 x는 사전선거 관외 득표율을 의미하고 y는 사전선거 관외 득표율을 해석한다.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여기서 x라는 것은 특정 후보의 관외 사전 득표수입니다. y는 특정 후보의 관외 사전 득표수입니다. 실험 2에서는 x가 자유도를 크게 가지기 때문에 x가 x가 마음대로 선택하더라도 y는 선택권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x에게 특정 후보의 관외 사전 득표수나 득표율이 결정되면 y는 그게 종속돼서 선택권 없이 그냥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 정상적인 사전선거라면 먼저 x와 y가 정해지고 나중에 그 합인 연과 일사의 값으로 결정되는 후보자의 득표율이 p가 결정되지만 따라서 x와의 영역은 2차원 동력인 삼각형이 안에서 결정된다. 만일에 정상적인 사고라면 지금 이야기하는 그 삼각형 안에 어느 지점에 속할 수 있지만 지금처럼 엄격한 제약조건 누군가 조작을 상당 부분 개입하게 되면 결국은 삼각형 영역에서 그냥 삼각형의 마지막 변인 사선에서 한 점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딱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훨씬 외부의 압력이 많이 가해진 경우거든요. 그런데 21대 총선의 사전투표는 훨씬 더 강력한 조작이 행해진 경우이기 때문에 바로 실험삼에 해당합니다. 실험삼을 여러분 집중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실험삼은 아무런 자유가 없습니다. 그냥 정해진데 그냥 가야 되는 겁니다. 아무런 자유도가 없습니다. 실수 실험삼입니다. 실수 감마 감마를 그 다음에 로우 피하고 비슷합니다. 로우와 다른 0과 1 사이에 고정된 수라고 하자. 감마와 그 다음에 로우입니다. 감마 로우. 실험 이에서와 같이 두 실수 x y를 뽑되 추가 조건이 주어진다. 여기서 추가 조건이라는 것은 y를 소문자 y를 소문자 x로 나눈 것 이 꼴은 감마입니다. 감마라는 것은 특정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수를 관내 사전투표수로 나눈 그 값이 상수입니다. 감마를 만족하도록 뽑는 실험입니다. 이런 추가적인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꼼짝마입니다. 바로 그것이 21대 총선의 사전투표 결과치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자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그냥 외부에서 완벽하게 조작을 해버린 겁니다. 이 실험에서는 실험 이에서에서 자유도가 1인 x마저 소문자 x마저 자기의 자유도 1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두 수인 소문자 x와 소문자 y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문자 x는 특정 후보의 관외 득표수입니다. 소문자 y는 특정 후보의 관외 득표수입니다. 이 두 개의 수가 모두 자유도가 0이 되어버린다. 0이 되어버린다. 실제로 두 수인 소문자 x와 y 값은 연립방정식의 해로 솔루션으로 해답으로 결정되는 수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연립방정식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조작기계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21대 총선의 사전투표에 드러난 데이터라는 것은 연립방정식의 해입니다. 연립방정식의 솔루션입니다. 연립방정식에서 나온 값입니다. 사람들이 선택한 값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연립방정식이라는 것이 소문자 x 플러스 y이골은 로우 p와가 비싸게 생긴 거고 y이골은 감마 곱하기 x입니다. 이 두 개의 연립방정식이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그것이 바로 선거조작방정식. 선거조작연립방정식. 선거조작방정식이라고 부른 것이 바로 두 개의 방정식입니다. 소문자 x 플러스 소문자 y이골은 로우. 소문자 y이골은 감마 곱하기 소문자 x. 이것이 바로 선거조작방정식입니다. 한번 보시죠. 이미지 한번 보시죠. 실험3은 실험2에스와 같이 직선 y이골은 p-x 위에서 점 xy들을 뽑되 추가조건인 추가조건이 주어집니다. 추가조건인 소문자 x에 소문자 y를 나누는 것이 감마를 만족하도록 뽑는 실험이다. 그러니까 아주 강력한 실험1에서는 아무 제약조건이 없었고 실험2에서는 y이골 p-x라는 사선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또 실험3에서는 더 강력한 외압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특정후보의 관외 득표수를 관내 득표수로 나누면 이권 감마 상수가 나옵니다. 이 상수라는 조건은 하나 더 주어졌으니까 이 실험에서 추가조건은 기울이기가 1를 감마로 나눈 것의 직선의 방정식이고 따라서 y이골은 1를 감마로 나눈 것의 곱하기 x이므로 실험3은 결국 두 직선 y이골 p-x와 그 다음에 y이골은 1분의 r분의 1 곱하기 x의 교점 그러니까 여기 이런 사선과 직선이 마주치는 교점에서 xy x2가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점인 가로열고 small x1 small x2를 뽑는 실험과 동일하다. 엄청난 조작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 조작이라는 것은 엄청난 제약 조건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멋있는 이야기죠. 이 실험에서 뽑은 가로열고 소문자 x1과 소문자 y1은 추가조건 때문에 실험2에서 점 가로열고 소문자 xy를 뽑는 영역이 1차원 도행인 직선에서 0차원 조건인 한 점으로 한정됐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정사각형 안에서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엔 직선 위에서 선택할 수 있고 이제는 직선도 아니고 그냥 한 점을 찍도록 그냥 강제당하는 겁니다. 0차원인 한 점 가로열고 x1 y1으로 엄청나게 축소되어 버렸다. 추가조건이 그만큼 강력한 외부 힘임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조작을 단행한 자들이 완전히 조작값을 강제로 해가지고 자연 숫자를 완전히 파괴시켜 버린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실험3이고 실험3과 비슷한 상황이 21대 총선의 사전투표에서 발생하게 된 겁니다. 다시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실험3에서 실수 감마를 사전선거에서 참여한 관외 투표자 수 대문자 x와 그 다음에 관외 투표자 수 대문자 y의 비율인 x를 y로 나눈 것을 해석하고 그 다음에 p를 사전선거에서 후보자와의 조작된 득표율로 해석하면 교점 가로열고 스몰 x1과 스몰 y1의 관계식은 x1을 y1으로 나눈 것 이꼴은 대문자 x를 대문자 y로 만족시킴으로 파일 정리 3에 이야기한 것처럼 소문자 x1과 y1은 모두 조작된 관외 관내 투표일 것이다. 여기서 x1이란 것은 특정 후보의 1번 후보의 관외 득표수고 y는 1번 후보의 관내 득표수인데 모든 이 숫자들이 관외와 관내 불문하고 이것이 조작된 수라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전선거라면 x1과 y1의 값이 직선 위에 무수히 많은 점들 중에서 교점 x1, y1으로 결정된 가능성은 0이므로 너무 충격적인 조작이다. 충격적인 조작이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2번, 3번 후보의 조작 득표율을 각각 p1과 p2로 설정하면 교점 x1, y1, 2나 x1, x2, y2나 x3, y2는 모두 다 이런 x2를 y2로 나눈 것 이꼴은 x3를 y3로 나눈 것 이꼴은 대문자 x를 y로 나눈 것을 만족함으로 따라서 모든 x2, y2, x3, y수는 모두 다 조작합시다. 결론 내겠습니다. 여러분 조금 어려우셨을 때인데 실험 1에서 두 수 가로 열고 x, y는 무작위수임을 설명하고 있고 따라서 수학에서는 이 무작위수를 모두 다 확률변수, 랜덤배력이라고 부른다. 실험 2와 3에서는 두 수의 자유도를 제약하는 조건들 때문에 실험 1에서 원래 갖고 있던 무작위성을 빼앗겨버리고 자기수가 되어버렸다. 여러분들 실험 2와 실험 3은 결국은 가공 숫자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21대 총선의 사전투표는 자연수가 아니고 가공 숫자입니다. 그 실험 2와 3이 가공 숫자가 어떻게 만들어진가를 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 이와 같이 어떤 수의 방정식과 같은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수들은 무작위성을 상실한 인위적인 수가 되어버린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1대 총선의 관외사전투표와 관내사전투표라는 것은 방정식과 제약 조건을 만족하는 수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작위성을 상실한 인위적인 수, 일종의 가공 숫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조작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인위적인 수는 외부의 강합, external force가 가해진 조작수라는 겁니다. 21대 사전투표에서 만들어낸 데이터와 동결은 모두 다 외부의 강합, 외부의 조작, 범죄자의 개입에 의해 가지고 만들어진 조작 숫자라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조작수들은 어떤 수학방정식을 만족하는 수들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수학방정식은 조작수를 제조하는 조작기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학방정식은 조작수를 제조하는 조작기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시 교수님이 찾아낸 선거, 선거조작방정식, 선거조작연립방정식은 바로 조작수를, 조작된 수치를 제조하는 일종의 조작기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조작기계를 찾아낸 겁니다. 수학적으로. 한마디로 21대 총선의 사전선거 결과는 실험 3과 일치합니다. 자유도를 완전히 잃어버리고 수학방정식, 조작기계에 따라서 만들어진 가공 숫자입니다. 따라서 법정에서 강력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시 교수님이 정말 원로 교수님답게 한국의 현안 문제를 자기의 전문지식으로 이렇게 잘 풀어서 설명해 줘서 거듭 감사드린다는 그런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조작됐습니다. 과천의 시연을 백번 천문하더라도 조작된 사실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은폐할 수 없습니다. 제거할 수가 없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을 위한 질문 코너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5월 20일 7일날 방송되었던 우파분연하다라는 그런 방송을 보고 송준님이 짧은 댓글을 남겼습니다. 디지털 보수와 아날로그 보수 차이는 감각의 차이, 결과는 부상과 쇠퇴. 보이는 세계를 이해하는 쉽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를 이해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잘 아는 세계를 이해하는 일은 쉽지만 잘 모르는 세계를 이해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익숙한 세계를 이해하는 일은 쉽지만 모르는 세계를 이해하는 일은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배움의 문을 활짝 열고 자신을 낮추어야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지 않을 것입니다. 송준님처럼 멤버십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신 분들은 질문이나 댓글을 남길 수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공병호TV를 통해서 시야와 안목을 확장할 수 있고 동시에 새롭게 문을 연 새로운 유튜브 채널 영어방송 GONG 공TV나 GONG BYONGHO를 누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구독하실 수가 있고 그 구독이 한국 문제를 세상에 널리 알리는데 큰 힘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